새로운 시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세돌과 AI가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이세돌이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나이가 몇 살이냐? 30대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 왜 은퇴를 했는지 인터뷰를 쭉 들어보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둑을 둬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렸대요. 바둑을 둬야 될 이유가. 쉽게 말해서 예전에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고수 아닙니까? 그러면 바둑을 딱 두다가 본인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바둑을 두다가. 그러면 만약에 실수를 딱 두면 사람들이 이번에 무슨 수가 있을까? 막 기대를 하거나 계속 지켜보면서 집중을 한대요. 그런데 AI가 딱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는 실수입니다. 바로 데이터가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바둑을 찾아가지고 듣는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바둑을 이제 안 둔대요. 우리가 이유가 없어져 버리면 모든 게 낙심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유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은혜가 없고 응답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배경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안에 있지 않고 은혜가 없고 응답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 자리에서 계속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꾸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모든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려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못 누리니까 명상도 하고 접신도 하고 능력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면 영음 있는 무당이 있잖아요. 무속. 기자들이 막 찾잖아요. 영음 있는. 그 뭐라고 하냐면 방을 막 흔들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신다 할머니가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왜 그렇게 했노 왜 그렇게 했노 그렇게 하늘 맺혀가지고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하노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싹 다 마음문 열고요. 그 안에서 자기 싹 다 합니다. 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숨은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면 육신은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영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오게 됩니다. 100만원짜리 구슬을 하면 200만원짜리 구슬을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됩니다. 숨은 이유 모르니까. 그러다가 다른 이유도 생깁니다. 우리 후대가 무너지고 멸망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나의 길 마이웨이를 정리하고 하나님 고통을 끝내는 시간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강남 말씀 딱 들으면서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리스를 똑바로 믿으면 모든 저주가 끝나버리는 거구나. 제가 여기 다민주께 온 지 십몇 년이 넘었거든요.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저하고 상관없이. 저 뒤에 착 앉아있는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계속 오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요. 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저만의 아니겠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은혜 속에 푹 잠기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스웨이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신방을 이렇게 딱 하는데 이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하는 게 근자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 이름 지어놓고 제대로 불러본 적이 몇 번 없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근원아 근원아 이러면 아빠 근원이에요 근원이 이 권, 권, 권 이게 발음이 안 돼요. 거기다가 이 집사님 이름이 이 권, 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영어 발음이 잘 안 돼도 가스웨이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참 갈수록 영어가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다민족들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입이 간질간질간질해요. 딱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뭐 하느냐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휴교육 전도는 변하지 않고 학교병원 문화센터는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기남부지역 제약 맞고 보금 대통령 키우는 이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금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아니 사약을 하는데 송탄평대 안생을 쭉 도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장목사 걱정하지마 너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흐름 타고 있고 현장에 말씀이 계속 공급되니까 문제없잖아. 네가 지치지 않으면 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런데 지난주 이번 주에 사건들이 뻥뻥뻥뻥 터지는데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흔들리지는 않아요. 아 이걸 보고 여정이라고 하는 거구나.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것 같고 사건이 터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뭘 두고 절대 목표를 두고 계속 우리를 갱신시키고 또 만들어 가시고 은혜를 계속 주시면서 세워가시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을 부르셔서 우리 가정,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이 은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또 그것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애국에 노예되어버린 강대국, 애국과 거기에 노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거기서 모든 사람들 다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뭐 하느냐 죄송합니다. 영어라서 막 긴장이 되네요. 우리는 뭐냐 출애국과 강야와 가난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말씀을 쫙 목사님 성구를 쫙 적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은약을 떠나면 죽는데 아브라함이 은약을 떠나니까 그 후대가 노예가 돼버리고 그 노예가 다시 은약을 회복하니까 그 은약 때문에 출애국 운동이 일어나는 이 축복들이 회복되어지잖아요. 저와 성놈들이 다른 것 말고 정말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은약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광야도 길이 되게 만들고 가난도 가난으로 가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TV를 쭉 보는데 그런 게 나와요. TV 홈쇼핑 홈쇼핑이 매출이 얼마냐니까 19조가 나온대요. 우리 TV에서 한 번씩 보잖아요. 5분, 15분, 30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세일하는 그 기간에 사야 된다고 막 누르고 지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쭉 보는데 웃긴 광경이 하나 나왔어요. 운동기구 파는 헬스 전문가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15분 동안 자전거를 계속 타야 돼요. 자전거를. 자전거를 타면 힘들잖아요. 15분 동안 타려면 힘들거든요. 힘든데 표정은 웃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를 딱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계속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표정은 웃어야 되는 이걸 유지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쇼핑을 쫙 보는데 이 절차들이 굉장히 세밀하더라고요. 이 거쳐가는 관계라든지 준비하는 여정이. 그러면서 선발된 그 사람들이 이 쇼핑을 하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이 사람들의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과 하나님의 길과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정리하고 우리의 배경을 떠나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배경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떠나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거든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면 됩니다. 저는 마음이 되게 중요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딱 보니까 마음도 그렇지만 생각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이 모든 것이 생각으로 딱 자리 잡아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딱 자기 생각에 딱 갇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다른 생각도 할 수 없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우리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문제가 오거든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딱 만났을 때 한번 보십시오. 자기 생각으로는 저 형들을 빰을 때려도 시원찮을 판이고 감옥에 가둬가지고 영원히 종신형 시켜도 화가 안 풀릴 건데 하나님의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또 우리는 자녀 요즘 이제 우리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더라고요. 이 시기가 딱 그 시기인가 봐요. 3학년 4학년을 넘어가기 전 3학년 이렇게 아침에 딱 깨워가지고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야 하면요. 이거부터 할 거예요. 이거부터 할 거예요. 본인이 순서를 정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 순서를 같이 정해보자. 쭉 리스트를 만들고 A4 용지 쫙 만들었어. 이대로 해야 될까? 그러면 제가 틀리잖아요. 아빠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체크리스트까지 옆에까지 쭉쭉쭉 달아놨어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해라 안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 대한 계획이 뭘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15절에 우리가 읽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그래? 아빠 아버지? 왜? 아버지라면 아버지고 아빠면 아빠지 왜? 아빠 아버지라고 해놨지? 제가 그 생각을 딱 하다가 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연령대는 아빠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하고 포럼을 딱 하면서 그래 어찌 보면 기회인 것 같다. 지금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짜 체험할 수 있도록 포럼해주고 기도해주자. 결국은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지 않는가. 충분히 그럴 시간표도 됐고 그럴 나이도 됐고 그도 가능할 것 같다. 왜냐? 3살, 4살 되면 엄마, 아빠다 하니까 그죠? 그 나이도 아니니까. 그래서 아, 참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탁 당했을 때 이 응답을 딱 줘요. 여러분 아시죠? 1818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정상적인 복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주 멋진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11년차까지 딱 오는 어느 날 그 지역에 전년병이 쫙 돌면서 두 아이를 쫙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침대에 탁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풀리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타고 찾아오니까 여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정성껏 성겼고 주의 일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산상조각 내시는 것 같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몰아가는 것 같을까 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맞장구를 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이 아이의 교육을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을 그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아이가 보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르쳤고 제대로 교육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아내가 위로를 탁 받고 그러면서 그걸 가사로 탁 적습니다. 그게 뭐냐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 하늘나라가 있는 저 두 아이의 목까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남은 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다. 이렇게요 탁 은혜를 받는 거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생각이 딱 되어버리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경제 문제도 옵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도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일라이자 히윈 여사가 쓴 곡이거든요. 교사로서 상담을 통해가지고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너무나 큰 자부심으로 살았고 아이들이 변화될 때 행복을 느꼈던 이 교사에게 최고의 문제아이가 맡겨지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생을 다해 돕는데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돌발전생을 일으켜가지고 저 운동장에서 그 선생님 슬레이트 조각을 그 선생님의 발로 차면서 등을 찍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병원에 6년 동안 입원해야 되는 절망 가운데 빠지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보일 그때에 어느 날 흑인이 청소를 쭉 하면서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주제에 무슨 찬양을 해? 이라는데 그 흑인이 딱 가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내주셨고 다 끝내놓은 삶을 살아라고 내게 찬양을 주셨는데 왜 내가 찬양을 부를 이유가 없느냐 그 말에 딱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짐당에 딱 들어가가지고 왜 내가 여기 있으며 왜 내 입술은 이것밖에 안 되면서 자기 자신을 탁 갱신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지은 찬송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이 있으랴 주님 앞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면서 변하고 일평생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그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만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많은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된다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행복하십니까? 힘을 얻습니까? 또 답을 얻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느 소년이 길을 가다가 5달러를 주었습니다. 이제 늘 땅에 돈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땅만 보고 다르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단추를 29,519개 줍고 머리핀을 54,172개를 줍고 자지구구려한 거 많이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넝마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참 그렇죠? 구두깎이 소년이 구두를 열심히 닦습니다. 닦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구두만 딱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구두 딱히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남이 주어지면 축복이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힘과 답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만나버리면 그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되고 전도자의 만남이 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우리 성님들이 포럼을 합니다. 그 포럼 속에는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들을 계속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우리를 세워가는 응답이 있잖아요. 탈모드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은 두 가지 해도 된다. 그러면서 왜 두 가지를 해도 되냐. 첫 번째 친구가 물건을 딱 샀다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랍니다. 거짓말이죠.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결혼식을 했으면 이쁘든 안 이쁘든 미인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렇게 해주랍니다.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 돼야 됩니다. 만남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때로는 오늘 제가 사회관 우리 집사님이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만나는데 지하에 주차를 하고 잠깐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잠깐 보고 만나서 얘기했죠. 끝나고 딱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만나면 힘이 난다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절 만나서 왜 이리 힘 빠지세요 목사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만남이 힘이 되고 답이 되는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떤 가난한 농부가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라삐요 우리 아내는 너무 악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악처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라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집에 키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하고 같이 집에서 살아보십시오. 라삐가 시키니까 양을 집에 넣은 거예요. 악처하고 양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미치죠. 안에만 있어도 미치는데 찾아가가지고 더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또 키우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닭 18마리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보세요. 그래서 악처, 양, 닭 18마리하고 같이 쫙 사는 겁니다. 얼마 안 돼서 또 라삐를 찾아갑니다. 라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닭도 내보내고 양도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이 농부가 딱 찾아가서 우리 집이 궁궐인지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편안하고 내 만남이 편안하면 가정도 편안합니다. 딴 데서 찾지 마시고 나를 보금속에서 계속 찾아서 가정을 편안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없다고 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가정 없습니다. 싹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시스템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은 뭐냐 보금이 전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아가 있더라고요. 한 여성이 남편을 탁 잃고 성인된 딸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이제 너무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 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박 긴 겉목걸이를 탁 주면서 이걸 팔아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석박 긴 겉목걸이를 탁 들고 이 딸이 보석상에 탁 간 겁니다. 이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금값이 너무 낮아서 팔 수 없으니까 금값이 올랐을 때 가지고 오면 팔아주겠다. 그러면서 이 보석상이 그 딸을 내가 지금 보조가 필요한데 같이 여기서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같이 일을 쭉 합니다. 보석 금 감정 매기는 보조 직원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자기하고 맞는 겁니다. 맞으니까 이게 쭉 진행하다가 자격증을 따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을만한 신뢰를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감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그 검목걸이를 가져와서 지금 팔면 되겠다. 집에 갑니다. 딸이 검목걸이를 가져옵니다. 가기 전에 본인이 감정가니까 이걸 탁 매겨보는 겁니다. 탁 매겨보는데 도금이 되어있는 거라요. 너무 가치 없는 금이라요. 그때서 보석상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이거는 가치가 너무 없는 거라서 안 바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딸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때 이 검목걸이가 가치가 없다라고 제게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때 얘기했으면 날 사기꾼 취급하고 또 내가 정확한 금액을 못 매겼다고 나를 원망하거나 그 값치가 너무 낮아서 인생에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았겠냐 기회를 준 것이다. 전도가 이런 것 같아요. 전도가 이 사람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전도자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우리에게 보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을 세워가는 응답. 참 멋있다. 우리 이런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교 세계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떠나라 가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밀려오는 게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 하니까 지금까지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염려만 안 하면 됩니다. 걱정만 안 하면 됩니다. 불안하지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목사님들과 같이 움직이는 데도 너무 정확하고 세밀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실 일이 너무나 크고 응답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미션 받으신 분들은 계속 뭐 하느냐 24 하면서 그 응답을 계속 구체화시키고 또 응답으로 확인되는 정인으로 서시고 또 신방받아 남아있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이게 나의 것이 되도록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를 두고 헌당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농부 부부가 소를 딱 키워가지고 소를 딱 낳았습니다.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런데 두 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여보 이 송아지가 두 마리 태어났으니까 한 마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딱 되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우리 그런 마음 말고요. 진짜 우리가 다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것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이 마음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확장해져서 세계보금화까지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뭐하느냐 이 후대를요. 보금 대통령을 키우는데 지난주에 제가 미래교회를 돕는다고 이렇게 가서 사부를 못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인턴십을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딱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참 내 마음에 탁 오는 게 보금경찰 1호 이렇게 탁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정을 쫙 설명하는데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전도인들 분 통해가지고 현장에서 보금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랩루트 인턴십하기 위해서 저렇게 준비를 쫙 해가지고 본인은 보금경찰 1호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보금을 위해서 하는 응답을 누린다. 그걸 볼 수 있는 후대들이 있고 또 그런 응답을 받아가는 교회가 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든지요. 그러면서 저는 예전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우리 조두순 씨 만나러 가자는 겁니다. 일단 집사님 가자고 하니까 갔죠. 가니까 경찰만 6명 쫙 깔려있고요. 초소 하나 딱 지어가지고. 그리고 경찰복 안 입은 3명이 주변을 돌고 있어요. 거의 10명 가까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만나게 해달라. 소속이 어디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하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탁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경찰총장이면 되는데 경찰총장 한마디만 해주면 만나서 살 수 있을 수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랩런트 중에 경찰총장이 될 수 있는 아이가 나온다면 제가 기도하면서 보금 대통령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인도시프 보금경찰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많은 애들이 올라오겠죠. 참 감사하다 이것도 그리고 우리가 네번째 2, 3, 7의 빈곳인 미래교회 미래교회를 쭉 가면서 제가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 정말 미래교회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한이고 전도자의 한이고 우리 목사님의 한이고 우리 교회의 한이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응답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2, 3, 7을 살리는 것이고 세계보구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구나 그래서 아 그렇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이 은혜가 우리 성도와 성도님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1인 1 영접과 등록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 양육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인 1 제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인 1 지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인 1 나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적으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미션으로 내가 평신도라고 하면 내가 이 흐름 속에서 중직자로 자라가는 여정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하는 분이라면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중직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응답을 내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미션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조가 많은 고급 신뢰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기 중용 스물세 번째 장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해 보라고 영련에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닌 당신이 해봐라.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기 중용 스물세 번째 장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러워진다. 정성스러워지면 겉에 드러나고 겉에 드러나면 인에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화된다. 남을 감동시키면 세상에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자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 외웠는데 너무 다 뚫어지게 보니까요.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제가 까먹었어요. 이거 외운다고 조금 했는데 작은 겁니다. 우리 성도인들 마음에 한 사람이 딱 품어지면 그 한 사람을 중직자로 또 교회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 축복으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성도인들에게 그대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전도운동 랩런트 운동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